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게 좋겠다. 연일 치고받기를 계속하던 좌파 진영의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를 7일 날 한 발언입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도 물러서지 않고 멋진 화답으로 응했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좌주 배우 좌파 진영 농객들 사이에 치고받는 말싸움이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충돌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고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진중근과 유시민의 격돌입니다. 두 사람은 정의당 창당 멤버고 고 노회찬 전 위원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팝캐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결별하기 시작한 것은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유시민과 진중근 사이에 격차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격렬한 논쟁을 SNS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사태를 분기적으로 해서 서로가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이바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시각과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관이란 면에서 진중근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만큼 그런 간격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1월 7일 날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 라이블에서 행한 발언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공병호의 해석을 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저만의 독특한 해설이 아마 되어질 테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시민의 발언과 공병호의 해석입니다. 유시민 왈 조국 사태에 있었나와 진중근 교수는 어떤 시기에 같이 길을 가다가 다음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으로 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일이다. 이럴 때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병호의 해석입니다. 조국 사태는 이길 아니면 저길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사태는 사실인가 아닌가 거짓인가의 문제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외면할 것인가 그 문제가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두 사람이 갈리게 된 것은 진중근 교수는 사실에 대한 존중심이 있는 것이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조국 사태로 해서 갈리게 된 것은 사실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느냐 옳은 것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진중근과 유시민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다. 그 점을 아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의 문제다. 두 번째입니다. 유시민 왈라. 나와 진 교수가 어긋난 지점은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조국 사태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 것이다. 오피니언이 달라진 것이다.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진중근 교수는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물부를 가리지 않는 기질을 내보인 것이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발언했습니다. 공병호의 해석입니다. 의견, 오피년과 사실, 팩트는 다르다. 의견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나온다. 의견이란 사실이 있을 때 나온다. 사실은 곧바로 자스티스 정의다. 사실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뿐이지 사실에 대한 왈가불할 필요가 없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자신이 제조한, 자신이 상상한 의견만을 주장한 것은 허황된 사람이거나 몽상가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토론도 가능하지 않다. 진중환 교수는 조국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는 겁니다. 조국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다. 심하게 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조작했다. 이렇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유시민 씨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조국의 아내가 영주에 있는 동양대 연구실을 가서 PC를 가져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PC를 반출한 것을 정거인멸 행위로 본다. 그게 9월 24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유시민은 뭐라고 주장했냐. 정거인멸용이 아니고 정거보존용으로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가져왔다. 그것이 2019년 9월 24일 날 알릴로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바라본 시각이 유시민 씨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주장은 의견이 아니라 그냥 괴변입니다. 괴변.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엄청 보통 사람들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실체를 그냥 보고 깜짝 놀라고 경악한 거죠. 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국이 범죄 행위를 했던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괄. 진중근 교수는 내게 망상과 확정 편향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진중근 교수도 나에게 적용했던 비판의 잣대를 밤에 혼자 있을 때 자신과 거리를 두고 성찰해 봤으면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병호의 해숙입니다.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산다.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지 않는다. 가방끈이 길지 않더라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주 존에 사는 촌노조차도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우린 경우 뜨물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망상과 확정 편향을 벗은 날이 노력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니까.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다움이라는 그런 기초에 해당하고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인 거죠. 인간성의 문제. 지금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을 사실이라 인정하지 않는 그 때문에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죠. 분명히 모처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했는데 정거가 나오는데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지 않습니까. 조국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그냥 정거로 다 드러났는데 절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역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집권 세력의 큰 병리현상 가운데 한 부분이다. 대표 사례에 불과한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좌파에 속하든 우파에 속하든 간에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하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을 가지고 사실을 터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